사람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된다. 당신이 진실로 부를 쌓고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기를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수백,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백만장자로 만든 사고와 행동 습관을 익히는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어주는 습관은 다른 모든 습관과 마찬가지로 반복과 연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첫 번째 사고 습관은 경제적 독립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찍부터 혹은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골몰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원칙을 지켜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방식으로 돈벌이, 투자, 보험, 소비 같은 전체적인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재조직해왔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님이 지은 백만불짜리 습관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님은 1회 강연료만 8억에 이를 정도로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성공전략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인생을 살거나 심지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라는 의문을 갖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자는 현재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합니다. 즉 당신의 모든 현실과 미래는 당신 자신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신의 행동을 바꾸므로써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자들 즉 백만장자들이 습관을 알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습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2부는 부자의 습관 CEO의 습관 3부는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만장자의 습관과 인생 이익률을 높이는 부자의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확실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백만장자의 습관 습관은 처음 시작될 때 보이지도 않는 얇은 실과 같다. 그러나 습관을 반복할 때마다 실은 두꺼워지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꼼짝없이 묶는 거대한 밧줄이 될 때까지 한 가닥씩 보태진다. 당신의 목표는 이를 통해 벌 수 있는 만큼의 재산을 모으고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고 결국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경제적 야망이고 올바른 습관을 익힐 때 분명히 가능한 목표다. 대부분의 백만장자들과 10억 달러를 모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세대에 부를 이룩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무일푼으로 시작해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백만장자에게는 그렇게 될 만한 배경과 이유가 있다. 일부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일부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일부는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공통점이 있다. 부위에서 출발해 무수히 반복한 나름의 방법으로 마법의 백만달러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백만달러짜리 습관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다. 나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지칠 때까지 인터뷰해 왔다. 백만장자에 대한 뛰어난 연구는 토마스 스테니와 윌리엄 댄코의 저서인 이웃집 백만장자에 잘 담겨져 있다. 신문과 잡지는 나름의 방법으로 여러 분야에서 특정한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게재해 왔다. 그리고 이들이 이룬 성취는 그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당신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1. 백만장자의 사고와 행동습관 나는 앞에서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된다고 썼다. 당신이 진실로 부를 쌓고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기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수백,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백만장자로 만든 사고와 행동습관을 익히는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어주는 습관은 다른 모든 습관과 마찬가지로 반복과 연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자수성간 백만장자들의 첫 번째 사고 습관은 경제적 독립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찍부터 혹은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골몰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원칙을 지켜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방식으로 돈벌이, 투자, 보험, 소비 같은 전체적인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재조직해왔다. 1. 부를 쌓는 길, 빚을 지는 길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 백만장자들과 정반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부의축적과 저축, 경제적 독립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 친구로부터 혹은 신용카드로 빌릴 수 있는 돈 심지어 자신의 손안에 있는 잔돈마저 어떻게 쓸지를 궁리한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갈림길을 만난다. 한 길은 벌어서 저축하고 부를 쌓는 길이고 다른 길은 벌어서 쓰고 빚을 지는 길이다. 이 천천히 부자가 되라. 경제적 독립을 이루면서 자신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첫걸음은 경제활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가 도와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시간과 돈을 써버린다. 그래서 신용상의 행운도 그냥 지나쳐버린다. 그들은 복권을 사고 도박을 하고 증권 매장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항상 돈 문제를 걱정한다. 사실 진정한 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쌓인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1년에 자신의 돈을 8에서 10% 불리는 방식으로 경제생활을 조직한다. 그들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으며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깨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참을성 있고 일관되며 긴 남목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수년간 돈을 저축하고 부를 쌓도록 자신을 훈련시킨다. 그들은 투기나 모험을 하지 않으며 돈을 빨리 그리고 쉽게 버는 지름길을 기대하지 않는다. 돈에 대한 이런 사고 습관의 결과로 그들의 돈은 매년 불어난다. 결국 그들은 100만 달러의 문턱을 넘어 100만 장자가 된다. 3. 100만 장자의 마음 경영철학자 진로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100만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100만 장자가 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100만 장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100만 달러의 부를 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해안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돈만 걱정하는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경제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돈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성과 성격 그리고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내 재정 고문은 처음 100만 달러를 벌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100만 달러를 더 버는 일은 거의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당신이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되면 200만 달러, 나아가 300만 달러도 벌 수 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100만 달러를 다 써버려도 당신은 이미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일단 한번 100만 장자의 자질을 갖추면 그 능력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2. 100만 장자의 공통 습관, 절약 아마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에게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습관은 절약하는 습관이다. 부자들은 1팬이 1달러를 쓰는데도 조심스럽다. 그들은 재산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나누어 놓는다. 중고품을 쓸 수 있는데 새 제품을 사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들은 영어 속담처럼 손안의 몇 패니를 돌보면 파운드는 스스로를 돌본다는 사실을 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100만 장자들은 새 차를 사지 않는다. 그들은 좋은 품질의 차가 출시되어 2년 정도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때에도 차가 명성만큼 좋은 질을 철저히 검증한다. 그들은 품질이 우수하고 좋은 가격 조건이라고 생각해 차를 사면 적어도 5년이나 10년 동안 바꾸지 않는다. 대부분의 새 차는 주차장에 끌고 나가기만 해도 20% 정도 가치가 떨어진다. 많은 차는 2년 정도 지나면 가치가 30에서 50% 삭감된다. 그때도 여전히 성능은 뛰어나며 제조회사의 품질 보증도 받을 수 있다. 좋은 품질의 중고차를 사면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돈을 재정적 독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투자하면 복리이자도 기대된다. 3. 저축하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일찍이 규칙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익힌 사람들이다. 수백만 달러의 자산가인 크레멘트 스톤은 당신이 저축할 수 없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썼다. 조지 클라슨의 그의 베스트셀러 바빌론 부자들이 돈 버는 지혜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열쇠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나머지 인생을 위해 적어도 총 수입의 10%를 저축하라고 충고한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사람은 거의 모든 외적 조건과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나머지 90%로 생활하도록 훈련하면 곧 삶의 수준을 조정해 적은 돈으로도 안락함을 느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생활 수준이 습관이 되고 더 이상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때마다 총 수입에서 10%를 저축한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런 경우 나는 수입의 1%를 저축하고 나머지 99%로 생활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권한다. 은행을 찾아가 당신의 재정적 독립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라. 돈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라. 곧 입금은 하되 인출은 하지 말라. 계좌에 한 번 돈을 넣으면 어떤 이유로도 꺼내 쓸 수 없다. 이 계좌는 당신이 가능한 빨리 재정적 독립을 이루도록 하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다. 일단 수입의 99%로 생활하는 데 익숙해지면 저축하는 비율을 총 수입의 2%로 늘려라. 1년 안에 당신은 총 수입의 10%를 떼고 생활하는 데 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총 수입에서 15%, 다음에는 20%를 저축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하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의 재정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1. 경제 생활을 완벽하게 통제하라. 수입과 저축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상적인 지출이 점점 줄어든다. 부채가 줄어들고 새롭게 빚을 지는 일이 없어진다. 돈 쓸 일을 뒤로 미루거나 취소하게 된다. 당신의 재정적 요새, 계좌는 매달 월급의 일부분을 저축하는 습관 때문에 점점 불어난다. 1년 안에 수백 달러의 여윳돈이 생긴다. 몇 년이 지나면 수천 달러를 모을 수 있고 10년, 20년이 지나면 수십만 달러가 생긴다. 저축액수를 늘리면서 모든 예상치 못했던 추가 소득이 생기면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라. 계좌를 점점 살찌게 하라. 무언가를 팔거나 보너스를 받거나 연말소득공제를 받으면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처럼 돈을 써버리지 말고 당신의 재정적 요새 계좌에 입금하라. 2. 인력의 법칙이 작동한다. 아주 특별한 발견이 하나 있다. 저축을 하는 습관을 익히면 긍정적이고 행복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기분 덕분에 돈이 힘의 형태를 띠면서 당신의 삶, 당신의 계좌 속으로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예전에 없던 추가적인 돈을 덤으로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오랫동안 지녀왔지만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팔 수 있게 된다. 점점 저축한 돈이 늘어남에 따라 당신의 저축계좌는 보다 긍정적인 힘을 가지게 되며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3. 저축을 즐겨라. 습관을 특정한 자극에 대한 조건 반사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익히고 배워온 특별한 습관이 있다. 돈의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습관이다. 사람은 급여의 일부를 저축하라는 말을 듣고 자란다. 그러나 어릴 적에는 돈을 사탕과 장난감 혹은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수단으로만 여긴다. 그 결과 우리는 저축을 하나의 벌로 느낀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탕이나 장난감이나 신나는 일을 빼앗아가는 무언가로 생각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을 고통이나 희생으로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의 상실로 여긴다.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돈을 벌자마자 써버리는 나쁜 습관을 지니게 된다. 10대 후반이나 20대들은 돈을 외출해서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긴다. 이것이 주중이나 월말, 월급날에 레스토랑들이 손님들로 꽉 차는 이유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소비는 행복으로 저축은 고통으로 여기기 시작한다. 사람의 기본 심성은 고통보다 즐거움, 불편보다 편안함, 불만족보다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를 즐거움으로 저축을 불행으로 여기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4. 습관의 올가미. 당신이 할 일은 이 습관의 올가미를 푸는 것이다. 몇 가지 태도를 바꿔 새로운 태도를 익히는 것이다. 저축과 부의 축적을 기쁨으로 소비와 낭비를 고통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감정의 법칙은 당신이 깊이 느끼는 감정은 기름을 부은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다. 재정적 요새 계좌의 불어나는 돈을 보면서 만족과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수록 소비를 줄이고 더 많이 저축하고 계좌를 살찌우고 싶어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월말의 모습이 바뀐다. 카드 이용 대금과 부채를 걱정하는 대신 은행 계좌에 차곡차곡 쌓인 입금 내역을 살피게 된다.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들은 저축과 투자, 부의 축적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습관을 익힌 사람들이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실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자마자 돈을 써버리는데 만족한 사람들이다. 4.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 정말 부자인 사람 앞서 말한 스탠리와 댕코의 이웃집 백만장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수성 간 부자들은 중고차를 타고 평범한 동네에서 평범한 옷을 입고 보통 시계를 차면서 돈 쓰는 일에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들이다. 더욱이 부자들 중에는 보트나 레저용 차, 별장이나 자가용 비행기, 호화 휴가를 즐기는 사람이 없다. 스탠리와 댕코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과 정말 부자인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당신이 할 일은 돈을 많이 쓰지만 은행 계좌가 비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진짜 부자는 빨리 대신 천천히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위해 그들은 두 가지 규칙을 지킨다. 첫 번째 규칙은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이다. 두 번째 법칙은 소비의 유혹을 느낄 때 첫 번째 원칙을 되새기는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그들이 재정상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매달 어음을 막을 때 두세 시간 정도 돈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한다. 반면 백만장자들은 재정상태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느라 보통 한 달에 20에서 30시간을 보낸다. 돈에 집중하는 그 행동 자체 때문에 돈에 대한 당신의 판단력은 향상된다. 재정계획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점점 판단력이 좋아지며 좋은 결과를 얻는다. 5. 쇠기이론의 실천 재정적 성공을 위한 세미나에서 내가 가르치는 특별한 기술이 하나 있다. 나는 이 기술을 쇠기이론이라고 부른다. 쇠기이론은 당신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어준다. 노스코트 파킨슨이 발견한 파킨슨 법칙은 소비는 수입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이 말은 수입이 점차 늘어나면 지출도 수입에 걸맞게 늘어난다는 뜻이다. 돈을 얼마를 벌든 당신은 번 돈을 다 써버릴 때까지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쓰게 된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당신은 언제나 번 돈을 다 쓰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 미래소득 증가분의 절반을 저축하라. 쇠기이론의 작동법을 소개한다. 어떤 사람에게 현재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현재의 수입으로 저축을 한다는 것은 생활수준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축이 좋다고 머리로 동의하더라도 생활수준이 실질적인 저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쇠기이론의 방법론은 다르다. 현재의 생활수준을 낮추는 대신 오늘 이후 월급 증가분의 50%를 저축하는 것이다. 월급 증가분은 아직 당신 생활방식의 일부가 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현재의 생활수준을 낮춰 저축을 하는 것보다 아직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훨씬 쉽다. 당신은 1년에 수입을 5%나 10% 많으면 25% 늘릴 수 있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미래 수입 증가분의 50%를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당신은 여전히 원하는 일에 나머지 50%를 쓸 수 있지만 아직 받지 않은 돈의 절반은 저축해야 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이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수입 증가분의 50%를 저축하면 꽤 많은 돈이 모인다. 더 많은 돈을 모을수록 더 많은 돈이 당신 수중으로 들어온다. 미래의 삶을 위해 오늘 이후 수입 증가분의 50%를 저축하는 습관을 훈련함으로써 빚을 갚고 재정적 요세를 구축해 결국은 재정적 자립을 이루게 된다. 소비 증가에 쇠기를 박는 것이다. 6. 부자의 습관을 따라하라. 부자는 번 돈을 까먹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도록 하는 다른 몇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는 불헌한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재정적 조언을 구하는 습관이다. 당신이 검토 중인 분야에서 성공적인 투자 경력이 있는 조언자를 찾으라. 재정에 관한 뛰어난 조언자를 찾는 능력은 성공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투자하기 전에 조사하는 습관을 익혀라. 투자 자금을 버는 데 걸린 시간만큼 투자에 관해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쓰라. 이것은 불문율이다. 서둘러 내린 재정적 결정은 언제나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사인을 하기 전에 사업과 투자에 관한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따져보고 천천히 움직이고 시간적 여유를 갖는 습관을 들여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당신을 누군가 압박하는 상황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 재정적인 투자 결정이 시급하며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느낌을 용인하지 말라. 내가 한때 모셨던 백만장자는 투자는 버스와 같다. 한 대가 지나가면 언제나 다음 버스가 오게 마련이다 라고 말했다. 때때로 가장 뛰어난 투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어렵게 번 돈을 투자하기 전에 투자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려는 습관을 가져라. 만약 잘 이해할 수 없거나 당신에게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분야에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 투자에 대한 해안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 한 사람이 된 워렌 버핏은 1990년대 붐을 이루던 하이테크 혹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한물간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비난에 개의치 않고 말했다. 나는 이 사업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가 오락고 다른 모든 사람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여기는 투자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곳은 절대 투자하면 안되고 투자 경력이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1. 운을 믿지 말라 재정적인 성공을 거두는 중요한 습관 중의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해 적절한 보험을 드는 습관이다. 적절한 보험 계획을 세우지 못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번 돈을 모두 날리는지 안다면 놀랄 것이다. 소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습관을 익혀라. 항상 스스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하라.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비하고 보험을 들고 스스로를 보호하라. 절대 운을 믿지 말라.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소망도 전략이 아니다. 세심한 계획, 조직화, 보험만이 당신의 재정적 삶을 보호하는 전략이다. 보험료를 내느라 돈을 쓰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보험 가입은 재정적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 중의 하나다.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은 보다 더 명확한 사고를 하도록 냉정한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훨씬 효율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 즉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한 달에 1, 2만 원 정도 드는 순수 보장성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자산을 보호하라. 일단 돈을 모으면 불필요한 세금과 소송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자산 설계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의 자산이 세금으로 날아가거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변호사와 관계를 유지하라. 속담처럼 제때 한 바늘을 꿰매면 나중에 아홉 바늘을 번다. 당신의 자산을 계획하고 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작은 행동들이 재정적 자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아끼도록 해준다. 돈을 많이 벌면 그때는 세금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협상을 잘하라. 지출을 하기 전에 지출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가격, 재정적 결정에 따르는 비용에 관한 정보 수집도 포함된다. 힘은 언제나 가장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의 편이다. 팔 때는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고 살 때는 가장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효율적인 협상 습관을 익혀라. 협상을 잘하면 모든 거래에서 10% 혹은 20%를 절약하거나 더 벌 수 있다. 이 돈을 당신의 재정적 요새 계좌를 키우는데 사용할 수 있다. 팔 때는 보다 비싼 가격을, 살 때는 보다 싼 가격을 요구하는 습관을 익혀라. 보다 싼 이자를 요구하라. 보다 좋은 거래 조건을 요구하라. 팔 때는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하고 살 때는 후부를 요구하라. 계속 반복해 부탁하라. 상냥하게 요구하라. 예의를 갖춰 부탁하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청하라. 확신을 갖고 부탁하라. 요구하는 것을 겁내지 말라. 어찌 못하더라도 당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라. 여기도 거의 투자의 기본 원칙이죠.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그것입니다. 2. 부자는 느림보. 주식 투자의 성공이나 사업의 급격한 발전, 흥행이나 발명을 통해 많은 돈을 벌면 신문이나 잡지에 성공 스토리가 실린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사실 일반화할 수 없다. 대부분의 큰 부는 천천히 이루어진다. 벼락부자는 없다. 부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고 말한 복리 법칙을 따른다. 부자가 된 사람의 99%는 오랜 세월을 통해 복리이자의 증가로 천천히 부를 쌓아 올렸다. 저축하고 적절히 투자하고 잘 보호한 돈은 매년 5%나 10%씩 증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은 스스로 더 빨리 증식한다. 스탠리와 덴코에 따르면 백만 장자들은 평균적으로 경제생활에 신중해지기 시작한 지 수년 만에 백만 달러를 벌었다. 부자들은 느린 속도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부와 돈벌이 능력을 증가시킨다. 또 점점 더 많이 저축하고 조심스럽고 영리하게 투자함으로써 오랜 세월에 걸쳐 재산을 증식한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한다. 8. 행복한 사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니코마코스 윌리학에서 모든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한 삶이라고 결론 지었다. 백만 달러짜리 습관을 익혀 재정적 자립을 이루는 일은 그 자체로 대단한 목표다. 그러나 재정적 자립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용기와 인격을 갖추고 사력 있고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랜 세월을 걸쳐 재정적으로 성공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자신과 삶의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 행복이 가장 가치 있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어도 행복이 가장 큰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장. 인생 이익률을 높이는 부자의 습관입니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요.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인간으로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모든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상을 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통해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비범한 성과를 쌓아올린다. 자기를 실현한 정상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가정과 친구,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수준의 건강과 정렬을 누린다. 또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성공과 명성을 쌓고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오래 행복하게 산다. 1. 성공은 습관이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습관이다. 높은 성과를 거두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진하도록 이끄는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는 데 시간을 쏟은 사람들이다. 반대로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은 그런 습관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희망적인 건 모든 습관은 학습 가능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어떤 습관도 배울 수 있다. 유일한 제안서는 스스로 긋는 한계 뿐이다. 언제나 얼마나 간절히 원하지 라는 질문이 있을 뿐이다. 당신이 충분히 오래 충분히 열심히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은 본래 하느님이 계획한 대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언제든지 과거의 삶과 결별하고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신은 달리 생각하고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달리 행동하고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다른 습관을 익힐 수 있다. 2. 삶의 전략을 세워라 회사의 전략기획 목표는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개인의 전략기획의 목적은 에너지 이익률의 증가다. 곧 당신의 인생 이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개인의 목표는 인생에 투자한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자산의 이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삶을 조직하고 재조직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매일 매시간 당신이 하는 모든 일로부터 최대한의 기쁨과 만족 보상을 얻기 위해 당신을 조직하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의 삶을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미리 당신의 삶을 숙구하고 계획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당신의 삶을 전략적으로 기획하려면 습관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이 습관은 인생 사리에서 몇 년 앞을 내다보게 해주며 미래의 어떤 시점에 당신이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1.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라. 장기적인 목표가 분명할수록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주는 단기적인 결정을 좀 더 정확히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10년이나 20년 뒤에 백만장자가 되기로 결정하면 당신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다. 당신이 현재 있는 곳에서 미래 어느 날 당신이 서 있기를 원하는 지점까지 선을 긋는다. 그런 다음에 정한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곳까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그린다. 여기에는 법칙이 있다. 목표에 대해서는 명확하되 과정에 대해서는 탄력적이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해야 융통성과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재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시도도 가능하다. 중간 결과를 받아들여 자기 수정을 할 수 있다. 장애를 넘거나 돌아가거나 뚫고 갈 수 있으며 변화를 꾀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회는 현재의 위치에서 장기적 목표를 향해 가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2. 매일 목표를 점검하라. 목표를 일상적으로 조정하는 습관을 익혀라. 용수철 노트를 사서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현된 것처럼 현재 시제를 사용해 목표를 다시 쓰라. 이것을 습관화하면 목표는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더 깊숙이 각인되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도록 하는 주목할 만한 일들이 때에 따라서는 동시에 일어난다. 매일 목표를 설정하는 습관은 당신의 잠재력에 터보 엔진을 달아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준다. 이 습관을 30일 동안 실천하면 삶이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3. 10가지 목표 쓰기 연습. 종이를 하나 꺼내 내년의 목표 10개를 현재 시제로 써넣으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처럼 한쪽에 치워놓으세요. 이 조언을 실천한 사람을 세미나에서 만난다. 그들은 대부분 이 목록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1년 동안 보지도 않았다. 몇 달 혹은 1년 뒤에 그 리스트를 다시 볼 때 그들은 이미 얼마나 많은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놀란다. 단지 한 번 목표를 쓰는 행동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목표를 입력하고 당신의 초월적 자의식을 활성화한다. 매일 쓰고 또 쓰면 점점 강력해진다. 매일 당신의 목표를 쓰면 한 번 쓸 때보다 10배, 20배, 50배 때로는 100배의 효과가 발생한다. 당신의 마음은 목표 달성을 돕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쏟아낸다. 당신은 인력의 법칙을 가동시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람과 환경, 아이디어와 자원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반영의 법칙에 의해 당신의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를 반영하기 시작한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미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 목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당신은 목표를 향해 더 빨리 다가가며 목표도 당신을 향해 더 빨리 다가온다. 당신의 인생 전체가 좋아진다. 단지 성인의 3%만이 목표와 계획을 종이에 써왔고 그 3%는 나머지 사람들이 거두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3. 쓰면서 생각하라. 당신의 에너지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습관 중의 하나는 종이 위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조직화할 때 언제나 연필을 들고 있어라. 쓰는 행위는 생각을 명쾌하게 만들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머리와 손 사이에는 기적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 무언가를 쓰는 행위 자체가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행동적인 감각을 자극한다. 보고 말하고 몸을 움직여 쓰라. 조화 속에 이루어지는 이 3가지 행위는 당신이 쓴 것을 잠재의식 속에 점점 깊숙이 각인한다. 하루를 리스트를 들고 시작하라. 매일 그날 해야 할 리스트를 들고 일을 시작하는 습관을 익혀라. 매일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전날 저녁이나 밤이다. 잠을 자는 동안 목록 위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이 분주히 활동한다. 자기 전 마음 속에 목록을 입력하면 다음 날 아침 문제들에 대한 통찰, 아이디어, 답과 함께 잠이 깬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록 속의 일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습관을 익혀라. 투자한 시간에 비해 높은 에너지 이익률을 내는 일과 활동을 먼저 결정하라. 4. 자기 발전을 위한 5가지 질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습관화해야 할 5가지 질문이 있다. 1. 나는 왜 채용이 되었는가? 2.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3.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4. 단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네 번째로 내가 하루 종일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회사의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하라. 개인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1위 성과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소수의 일에 습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익숙해지는 것이다. 당신이 하는 다른 모든 일은 언제나 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일보다 가치가 낮은 것이다. 5. 가장 좋은 시간 활용법은? 5. 자기 경영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현재 나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길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분, 매시간 필요하다. 이 문제를 정확히 묻고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은 높은 성과, 최고의 생산력, 자기 효율성, 위대한 성공,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이 간단한 말로 사람들은 그 순간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에너지 이익률, 인생 이익률이 높은 한 가지 일에 일관되게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 성공에 이른다. 사람들은 진정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결정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한다. 또 중요한 일이 완수될 때까지 그 일에만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실패한다. 5. 시간 효율을 높인다. 자기 경영의 습관 중 하나는 당신만이 잘할 수 있는, 그래서 회사에 큰 도움을 줄 소수의 일에 끊임없이 집중하는 것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말고 당신의 삶이나 일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없애고 줄이고 외부에 위탁하는 데 창조성을 발휘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삶을 지배할 수 있고 별로 가치 없는 일을 하지 않는 만큼 생산성과 실행력,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끊임없이 모든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묻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 이 일을 해야만 하나? 이 일을 내가 해야만 하나? 이 일을 지금 해야만 하나? 이 일을 나만큼 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가능할 때마다 일을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외부에 위탁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만 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몇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다. 6. ABCDE 방식 에너지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모든 일에 ABCDE 방식을 적용하라. 이 방식을 사용하면서 특정한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 발생할 결과나 영향을 숙고하는 습관을 익혀라. 중대한 결과가 예상된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다. 특별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으면 우선순위가 낮은 일이다. 결과의 예상과 측정은 지금이나 나중에 해야만 하는 혹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업무 목록을 보면서 모든 업무에 ABCDE 꼬리표를 붙여라. A급 업무는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업무의 완수는 당신의 일과 인생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B급 업무는 해야만 하는 일이다. 언젠가는 할 필요가 있는 일이다. 당신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불편해지고 불행해지지만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당신은 A급 업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B급 업무를 하면 안 된다. C급 업무는 하면 좋은 일이지만 당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B급 업무를 끝내지 않은 채 C급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D급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해야만 하는 일이다. 당신은 당신만 할 수 있는 소수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위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D급 업무는 가능한 한 빨리 없앨 수 있고 없애야 하는 일이다. 당신은 가치가 낮거나 가치가 없는 일을 없애는 만큼 당신의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중요한 몇 가지 일에 당신의 인생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생각하는 능력이다. 무슨 일을 어떤 순서로 할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 생각하는 힘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당신의 시간과 삶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확한 결정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한다. 7. 파레토 법칙 80대 20 법칙을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하는 습관을 익혀라. 이 법칙은 당신이 하는 일의 80%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20%의 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어떤 업무 목록에서도 두 개가 다른 모든 것을 합친 만큼의 가치가 있다. 당신의 일과 개인적인 삶에 80대 20 법칙을 적용하는 습관을 익혀라. 똑같은 시간을 들여 몇 배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20%의 일에 집중하라.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일의 수로 나누어 할애한다. 그러나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시간을 업무와 활동의 가치에 따라 할당한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8. 일을 미루지 않는다. 백만장자의 가장 중요한 자기 경영 습관 중 하나는 일을 미루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다. 9.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 100% 완수하는 습관을 익혀라. 그렇게 하면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 일을 질질 끌고 찔끔찔끔하면 시간을 낭비한다. 모든 일은 3단계 과정을 거친다. 먼저 당신은 몸을 풀어 준비를 한다. 다음 일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긴장을 풀고 일에서 멀어진다. 일을 마치지 않은 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마다 계속 집중하는 경우보다 5배의 시간이 몸풀기와 긴장풀기 과정을 반복하는 데 쓰인다. 무슨 일이든 마치는 습관을 익혀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성취 동기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의 일에 가장 중요한 일에 전념해 끝내는 습관은 당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10. 사람의 생산성 공식 1.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한다. 2.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3. 일을 묶어서 처리한다. 업무를 한데 묶는 습관을 익혀라. 학습 곡선을 이용하라. 학습 곡선이란 비슷한 일을 계속 해나가면 쭉 이어지는 일을 더 빨리 같은 수준이나 더 높은 수준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모든 편지를 몰아서 쓰라. 사업 계획서도 한 번에 몰아서 쓰라. 효율성 전문가들에 따르면 10개의 비슷한 업무를 묶어 한 번에 처리하면 업무 목록의 첫 번째 일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20%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을 묶는 것은 강력한 생산성 습관이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일처리 능력을 끊임없이 개선한다. 중요한 일을 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습관을 익혀라. 이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원칙 중 하나다. 일을 잘할수록 짧은 시간에 끌낼 수 있다. 5. 철저히 준비한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으로부터 최상의 성과를 얻고 시간 투자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 안팎의 모든 회의와 인터뷰를 철저히 준비하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 회의 전 철저한 준비는 나중에 엄청난 시간 절약을 가져온다. 12. 시간 엄수. 또 하나 익혀야 할 습관은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다. 13. 제한 요인을 찾으라.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비결은 인생의 모든 영향에서 목표 달성 속도를 억제하는 제한 요인을 찾는 것이다. 일단 성취 목표부터 발견하라. 성취 목표는 백만장자가 되는 것일 수 있다. 그런 다음 무슨 요인이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속도를 결정하지? 라고 물어보라. 당신의 목표는 특정한 재정적 결과를 달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목표 달성 속도를 결정하는가? 제한 요소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기 전에 정확한 제한 요인을 찾는 것이 필수다. 짐 콜린스는 져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당신 사업의 성과를 줄이는 경제적 분모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분모는 특정한 활동 혹은 전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숫자다. 즉 예를 들어서 최고의 레스토랑들은 사업 성장의 결정적인 제한 요인을 발견해 왔는데요. 외식 사업 혹은 다른 사업의 성장을 결정지는 중요한 제한 요인은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고객의 재방문 횟수다.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내 고객 중 한 사람은 평균 고객이 두 달에 한 번 레스토랑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처음에는 6주에 한 번 방문하던 고객이 나중에 4주에 한 번 찾아왔다. 효과적으로 고객 서비스와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내 고객은 새로운 손님을 끌기 위해 필요한 비싼 광고 비용도 쓰지 않고 매출과 수익성을 2배, 3배, 10배가량 올릴 수 있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 비즈니스를 반복, 심화하는 것이 보다 큰 성공의 열쇠다. 즉 성공을 제한하는 요소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2. 당신의 내부를 응시하라. 당신 자신의 삶과 일을 응시하라. 당신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의 달성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라. 당신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억제 혹은 제한 요인의 80%는 주변 세계가 아니라 당신 자신 속에 있다. 이것들은 당신의 태도, 믿음, 공포 혹은 특정한 기술이나 자질의 결핍 속에 내지한다. 단지 제한 요인의 20%만이 당신 혹은 당신 사업의 외부에 존재한다. 당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는 습관을 익혀라. 목표의 달성을 가로막는 내 안의 요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라. 내 안의 제한 요인은 무엇일까? 그 제한 요인이 무엇이든 정확히 찾아내 극복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습관을 익혀서 백만장자가 될 때까지 매일 행동에 옮겨라.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 투스는 사람은 자신과 싸우기 시작할 때 진정한 가치를 뿜어낸다고 썼다. 4. 시간이 당신의 중심.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시간관리의 질을 개선하면 당신 삶의 질이 개선된다. 당신은 시간관리에 관한한 아무리 익숙해져도 지나치지 않다. 당신이 배우고 적용하고 습관화하는 모든 방법과 기술 그리고 전략은 즉각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침부터 밤까지 자동적이고 편하게 느껴질 때까지 시간관리법을 익혀라. 그러면 당신의 생산성과 실행력, 성과를 2배, 3배, 10배로 높일 수 있다.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다. 점점 더 적은 시간에 점점 더 많은 일을 점점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점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백만장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떤 일을 선택하든 목표성취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익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 그런데 모든 습관은 학습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자 이렇게 브라이언 트레이시님이 지은 100만불짜리 습관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제가 약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부자들이 습관과 효율성을 높이는 습관을 정말 생활에 적용을 하면 빠르고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너무나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